안녕하세요. 이게 뭐지?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교보문고에요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인데 오늘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놀러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마블 런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또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시장님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? 이렇게 해서 잘 나와요? 잠시만요 잘 나오고 있어요 갑시다 미니소라고 아세요? 아세요? 저는 미니소를 해외가 떠나서 자주 봤는데 거기서 이번에 마블이랑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빨리 달려왔어요 아이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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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들어가 봅시다 보면은 우와 대박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가 점장님이세요 점장님 테미 점장님 맞나요? 네 맞습니다 점장님과 대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터치해주세요 반가워요 점장테미 우와 신기하다 제가 좋아할만한 상품을 찾아주세요 몇살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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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쇼핑 어떤게 귀여워요? 첫번째꺼야 동전지갑 네 선택한 상품입니다 이건 어디가서 찾을 수 있지 일단 둘러보죠 동전지갑도 있는거 같은데 아 이것도 귀엽다 그리고 생각한거보다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되게 착하고 너무 이쁜거 같아요 쇼핑이죠 이 쇼핑백에 한번 그럼 오늘 제대로 쇼핑하도록 할게요 무조건 아이언맨 저는 아이언맨 없으면 비싸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딱 잡고 여러분 가봅시다 진짜 너무 귀엽다 살빛이 진짜 생겨내네요 이런거는 이게 아까 그런가? 이건 다른거네요 이건 줄자 되게 아기자기한거 되게 많다 이거에요 이거? 응 귀엽죠? 뭐 맨날 봤고 맨날 봤고 얘가 아까 본 동전지갑인거 같은데? 맞죠? 얘가 동전지갑 근데 아이언맨 어디갔지? 저 뒤쪽에 있나? 살짝 긴장을 하려고 그래요 애기 가방 이것도 있고 얘는 근데 뭐에요 얘는? 손가락을 가운데 넣어주세요 손가락 이렇게 넣었나? 이렇게 넣고요? 이렇게 넣고요? 응 아 이렇게? 이렇게 자는거구나 되게 귀엽다 이쪽부터 한번 돌아볼까요? 나 지금 굉장한거 하나 봤거든요 이게 대박이지 이거는 닭바구니 안당길거 같은데? 응 잠시만요 들어보셔요 이거 봐 대박이잖아요 이거 얘가 이게 몇 센치에요 몇 센치? 120cm야 120cm면은 잘못하면 키 뽀롱나겠는걸? 아무튼 제 키만을 아이고 친구가 이거는 장바구니에 못다는데 이거 어때요? 아 무료배송으로 택배배송으로 아 택배배송이 돼요? 굉장한데 이거 이게 제일 사고싶어요 지금 너무 귀엽죠? 대박인거 같아 이야 참 묵직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나? 이건 또 카 그거구나 근데 이게 진짜 마블이랑 단독인가봐요 여러가지가 되게 많네요 폴더도 있고 시계도 있고 시계 이런것도 있고 이건 뭐에요? 피규어입니다 차량용품이요 귀여워 얘는 아이언맨이 없나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네 아이언맨이 다 나갔나봐요 근데 잘 팔리나보다 역시 서둘러서 올걸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저거는 뭐지? 이건 뭐에요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갑자기 상품상 많이 좋아 얘기하네 선생님이 좋은거였지? 어 변신한대요 변신 변신하는거에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차 안에 들어도 반영되겠다 스케줄 나겠대 응 요게 귀여우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거 맞죠? 네네 열어서 열면은 오 뭐야? 이렇게 해서?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차고있어 아 귀여워 이거 되게 신용적이네 차고있어 차고있어 아 귀여워 메타 하필 제가 좋아하는 마블이네 미치겠네 아 오늘 지갑 거달라게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 닫으면 이렇게 닫으면 그런거죠 이렇게 이렇게 딱해서 목베개 딱 이렇게 걸치네요 이런거 어우 되게 편해요 또 촬영가도 좋고 굉장한데 이건 이렇게 해서 내 장바구니로 톡 와 이건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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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면봉도 있다 면봉이다 면봉은 색깔별로 있어요 이거는 파란색이니까 왠지 캡틴 아메리카 같고 이거는 왠지 홀카 같고 이 노랑이는 토르 분명히 토르일거에요 그죠? 그러면 저는 아이언맨 다음으로 캡틴 아메리카 아까 좋으니까 이걸 넣고 고맙습니다 이건 화장솜인가 보네요 음 화장솜 이거 챙기고 아 얘는 안되구나 얘가 아까 봤던 그거다 제가 아까 찍었던거 동전지가 여기 있었네 아이언맨 없다가 굉장하네 얘는 뭐죠 근데 얘는 스파이더맨 더 귀엽다 얘는 필통인가요? 네네 클러치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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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나 와 없는게 없네 얘가 이제 완전 파우치다 그쵸? 네 이거는 아이언맨으로 하나 가져가고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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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팩인데 이렇게 접히는거에요? 네네 아 이렇게 하면 또 이 백이 되는거에요? 네 오 와 이건 진짜 어린 친구들 되게 좋아하겠다 와 와 생각보다 크구나 와 생각보다 크구나 오 오 장굴때 좋겠네요 장굴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어떻게 나갔지? 빅클래스 아 됐어 이 매트 진짜 갖고싶었어요 내가 진짜로 특히 이거는 이 마블 모양의 매트가 가장 컴팩트하고 이쁜거 같아요 이거 바로 가져와 이거 필름품도 있네요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주방같은데 이제 걸고 하는 요런거네요 여긴 또 특이하게 캡틴 마블이 있어요 귀여웁니까 얘도 요건 빨래바구니인가요? 네 빨래바구니도 되고 화분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화분컵이요? 화분컵 아 화분컵 크나분 크나분들 아 너무 이쁘다 얘는 요렇게 그 뭐야 데스크 장례 같은 거 유현아 방 다 마블로 꾸미겠다 손을 꾸미는다고 얘는 뭐에요? 글러브? 네 그게 푸킹 그건가? 네 네 네 아 진짜 마블 덮고서는 여기 환장하겠다 네 손을 끼고 이렇게 갓 날라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끼고 이렇게 하는거에요? 네 귀엽다 이것도 진짜 특이한게 많네요 여기 스포츠팩도 있고 뭐 아이오맨 와 머그컵이다 아니 이 이 캐릭터가 일반 그 아이오맨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젠 조치 그 아이오맨 정답 이 캐릭터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다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갈게요 우와 이거 이건 맞지 얘는 줄자 아까 봤던 줄자랑 키올드 그런건가요? 어 네 이게 그 냉장고에 붙이는 막 그런 마그넷 같던데 신났어 여기 또 공채 또 있어요 공채 얘는 좀 어른된 아이언맨이에요 갑자기 어른스러워졌어요 헐크 형님도 갑자기 어른스러워지고 저는 이거보다는 약간 그 친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행복해라 얘는 왠지 모르게 왠지 손가락을 낄 것 같냐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언맨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얘를 끼고 같이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찍는 거죠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얘도 안녕 어 뭐야 잠깐만 새로 나온 면이 있네 얘는 조금 자랐네요 약간 초등학생에서 약간 고등학생 정도 얘 좀 자랐네요 이 친구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어? 아니구나 오 얘 된다 침 흘리면서 얘는 좀 많이 자랐어 약간 손으로 이렇게 약간 자유감 여긴 하시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얘는? 아 이 캡틴 이거 같으세요 이거는 글러브 같아 글러브죠 글러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컵 같은 것도 있으면 이렇게 컵홀더도 같이 이렇게 세트해요 아니면 홀던 따로 이렇게 따로 있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동그란 모양은 이렇게 스파이더맨 모양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심이 좀 사라지고 제가 아웃맨을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배신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이쁘잖아요 솔직히 이쁘잖아요 솔직히 이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가져가고 싶지만 제시가 사정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 이 정도로 쇼핑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거나 좋은 이렇게 마블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전 또 언제든지 달려갈 거니까 보시고 많이 연락 주시고 마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저 루미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첫 공유는 안 했어요